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이현입니다. 자, 오늘은 간식입니다. 자,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? 짜잔 보여드릴게요. 자, 또 떡으로 보이시죠? 떡 아닙니다. 이거 치즈입니다. 치즈. 구워서 먹을 때 그래서 조금 구웠는데 일단 생으로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자! 오,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죠? 진짜 좋아하는 치즈죠? 진짜 이렇게 쭉쭉 찢어지러. 좋았어. 그냥 좀 맛있지? 치즈 너무 좋아해요, 저. 짠. 오, 쭉 찢어집니다. 오, 좋아하다. 어때? 소형님이 만들어주신 우유도 치즈상 우유도. 교마할마다 딱 그런지, 짜지도 않아. 그렇게 짜지 않나? 응. 하나도 짜, 하나도. 시리콘 먹겠습니다, 찢어서. 웃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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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줌 거 엎어 버리겠는데 아주? 웃음. 웃음. 김연보네. 응. 웃음. 구독자 먹기. 웃음. 웃음. 댓글로 호수한테 엎어버려! 먹방하기 전에 엎어버려 했단 말이죠 다 먹었어? 그래서? 아니 이게 맛있어? 이렇게? 이거야 이거? 묘한 조합인데? 얘를 얘를 만드는 거 아니야? 맞아 전에 가봤어요 응 맛있다 아 간식으로 딱 좋아요 건강한 간식 대박? 응 맛있어 진짜 맛 한 거 먹어볼까 이제? 잘 녹았나? 대박인데? 왜? 식감이 진짜 이야 살짝 꿨습니다 살짝 음 음 어 뭐야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흫 단면을 이제 나 볼까요?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오면 돼 떨어졌다 재밌는데? 조금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진짜 완전 맛있어 깜짝이야 계절 안 돼? 진짜 먹고 싶었냐? 늘리면서 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너무 세워 나도? 어깨 응 응 하여튼 늘리기보다는 먹는 거 자체에 지금 뭐야 그냥 먹는 거 알 것 같아 응 이게 음 음 음 밥이 언제 먹어도 맛있겠다 맛있겠다 개들이 합창이야? 귀중창이야? 음 음 맛있어 안 팍 해서 개들이 왜 그럴까요 으으응 뭐야 흠 음 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흠 으흐흐흐 vit 으흐흐흐흐흑 음ct 흐흐흐흨아 흑흐흐흐흐흐흐흰 네 원래 이러고 놓읍니다 이현이가 화면은 굉장히 샤이하게 나오니까 뭐지 좀 그 부끄러움을 많이 차는 것 같으면 나오는데 실은 엄청 낭만 저희들이랑.. 먹으라 먹어! 잘 넣어놔! 기술력이야! 역시 오랫동안 먹어본.. 이쁜게는 롯빅 맛있는데? Bucketーツ 2 왜 여기까지 왔어? 왜 여기까지 왔어? ㅋㅋㅋㅋㅋㅋ 너무 재밌다 갑자기 이현이가 요새 건강요정으로 변신해서 재밌었네 응 나도 늘려봐야지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야 되는 거 같아 애절하다 애절해 아 뭐야? 응 못하길래? 형 이러면 찢어먹지 뭐 간식으로 채우는데요? 양보이죠? 하나 남은 거? 운 이려 엄마 먹으라고? 늘리면 뺏어 먹을게 안 늘리지 거야 나중에 먹을래? 응 인사드릴까? 건강한 간식들 좀 하느라 요새 못 올렸습니다 까뜩 있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 Active 뺏어 씩 Mick 네 다 끝 아